무리티 예즈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안녕 무리티 예즈더 예즈더 파파예요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 뭐냐면 저희 구축대가 바로 두근두근거리는 청량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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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개월 동안에 프리티에스터랑 마마님이랑 파파가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촐한 파티를 하는게 좀 더 의미 있겠다고 해서 오늘 간단하게 초루붙이고 선물 교환을 하는걸로 해서 축하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루붙일 모카빵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다가 초루를 한번 붙여볼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천명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구독자 천명을 축하하지마 축하합니다 선물을 좀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바로 파파님은 뭐야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선물 준비했어요 네 프리케스터 선물 뜯어보세요 네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신뢰요 신뢰요 자 마음에 들어요?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자 프리케스터 이거 갖고 싶었죠 네 네 자 카카오 프렌즈네요 네 카카오 프렌즈 이렇게 아 아 네 무지요 잘 쓸게요 네 너무 수고했어요 4개월 동안에 네 자 마마님 선물 한번 네 짜잔 뭐 이렇게 선물을 마마님이 좋아할 건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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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에요 네 수고하셨어요 자 4개월 동안 수고했어요 우리 캐스터가 이걸 쐈어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액션 액션 뭐야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요 파목걸이요 파목걸이요 왜인 줄 알아요? 왜요? 파파니까요 아 나는 아이 쓸만한거 줬는데 이게 아 파파니까 파목걸이를 줬나봐요 네 자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너무 세 분 다 수고 많았어요 박수 4개월 동안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독자님들이 안 계셨다면 천명 돌파는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았을거에요 정말 정말 감사하구요 그리고 파파님이 매일 밤마다 편집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구요 프리티에스더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계속 응원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신선하고 재미있고 신선해요? 파란만장한 파란만장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프리티에스더 저희가 구독자가 몇 명이 없으면요 저희가 유튜브를 못하실거에요 네네 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동안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신거에 대해서 열심히 파파하고 마마님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이게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명되는 시점에서부터는 댓글을 일일이 달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저희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창명축하파티를 해봤는데 친구들 어땠어?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프리티에스더는 더 재미있는 파티로 함께 달아올게요 안녕 안녕